궁금한건무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팬더는 솔리드바디 일렉트릭 기타를 성공적으로 판매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개의 픽업, 싱글 컷어웨이가 적용된 텔레캐스터 모델은 다양한 톤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심플하고 효과적인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9년 중반 팬더는 바디의 상단과 후면 가장자리에 싱글 플라이 바인딩이 적용된 정장을 차려입은 듯한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연주자의 요청에 의해 다양한 커스텀 컬러 색상이 제작되었으며 특유의 사운드와 아름다운 외관으로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커스텀 샵에서 제작이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1965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레릭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기 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커스텀 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5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레릭 시리얼 넘버 CZ558002 컬러가요 에이지드 파이어미스트 실버 오버 3TS 컬러 다음은 시리얼 넘버 CZ58701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 3TS 컬러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을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요. 일단은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유니크한 컬러가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기타를 사왔을 때 엄마가 너 왜 사기를 당하고 왔는지 아니면 혹은 왜 거짓말하냐 라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타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의 가장분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타죠. 그러니까 친한 형이 그냥 기타가 옷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헐값에 줬다.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 아 이거 뭐 그냥 30만원 정도? 그럼 이제 와이프가 말씀하시겠죠. 30만원도 아깝다. 아니야 50만원에 팔려는 거 30만원까지 깎았어. 라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이 좀 펼쳐지는 헤비레릭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정말로 앞에서 보면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PC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깁슨도 그렇고 팬더도 그렇고 요렇게 오버 피니쉬 기존에 이렇게 원래 3TS를 쓰던 연주자가 아 난 조금 질렸어. 골드를 덮어줘. 하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까진 듯한 느낌으로 또 팔다 팔다 별 상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컬러입니다. 이게 요기타 같은 경우에는 뒤가 더 확실히 그게 보이죠. 버클 기스. 기스? 버클 스크래치. 여기 이제 벨트에 계속 부딪혀서 나는. 그리고 요 두 가지 컬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니크한 컬러인데 이 약간 펄이 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연주자를 돋보이게 만드는 핀씨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같은 사양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꿈의 디자인이죠. 네 블랙. 3TS의 블랙 컬러가 또 오버 피니쉬 된 텔레캐스터 커스텀. 요렇게 세대가 저희 쪽에 걸려있으니까요. 오셔서 사운드도 사운드고 디자인.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형님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블랙입니다. 블랙이시군요.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것도. 저는 이게 은색 약간 빛도 나고 뭐 파란 빛도 살짝 돌고 해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네요. 세대가 사양이 동일하고요. 오버 피니쉬가 되어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요렇게 두 대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까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텔레캐스터 사운드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양한 텔레캐스터 모델을 사용을 해봤지만 이 커스텀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텔레가 가장 이쁘다. 맞아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텔레캐스터 하면 일단은 아직 뭐 지금 커스텀샵급이라든가 제가 따로 제가 따로 아직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텔레캐스터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이 바인딩 하나 때문에 기타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유니크해 보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 65 그리고 심지어 이 넥감도 딱 좋고요. 이게 모델마다 너무 굵은 애도 있고 너무 얇은 애도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넥감도 좋고 치이게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굉장히 부유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아즈텍 골드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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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울림이 그죠? 계속 치면서 아까 얘 칠 때도 느꼈는데 지금 요거 칠 때는 이게 지금 사실 세팅이 약간 좀 높아요. 줄높이가 그래서 뭐 제가 쓰는 세팅도 아니고 아마 이걸 구매하셔도 세팅을 살짝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좀 집중해서 쳤는데 이게 퉁 퉁 울리는 게 엄청나네요. 텔레캐스터 특유의 이 뭐랄까 원초적인 사운드에 좀 더 가까운 사운드가 연출이 됐다. 물론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텔레캐스터 사운드에 진술을 보여줬지만 얘는 제가 이 키드를 알고 있는 앨범에서 들었던 텔레캐스터 특유의 사운드를 정말 잘 연출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모델에도 확실히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 선생님 말씀을 살짝 빌리자면 역시 금장에 들어가서 뭔가 금장에 들어가니까 뭔가 소리가 약간 좀 더 좋은 그게 있다. 부유한 느낌이 든다. 금장에 들어갔더니 서스테인이 길어졌다. 이런 말처럼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더 직선적인 것 같고요. 얘가 조금 더 울림이 좀 더 많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확실히 다이렉트하게 탁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같은 기타인데도 조금 되게 디테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정도로 확 차이 난다는 게 아니라 약간씩 다르다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커스텀 기타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 샵 양산형 양산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되려 어떤 면에서는 편차가 좀 적죠. 모델 간의 편차가 적은데 커스텀 샵에서 제작되는 기타들은 성능 차이라기보다는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르실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저 와 볼수록 이게 디자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거든요. 진짜 이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또 지금 실제로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듯한 느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몸에 붙었을 때 쫙 오네요. 그리고 이 텔레캐스터는 뭔가 굳이 내려치지 않아도 좀 올려쳐도 좀 멋이 있는 기타라서 이게 참 매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두 대의 커스텀샵 이 헤비레릭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을 오늘 비교를 해봤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들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답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